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앱을 통해 QR 체크인을 위한 QR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QR 코드가 생성되면 개인 안심번호도 함께 만들어지는데 개인 안심번호는 QR 코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 후 개인정보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 인증 완료 후 QR 코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QR 코드 실행은 두 번 흔들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디지털 도구들을 모아놓은 우측 상단에 NA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여러 항목들이 보입니다 위쪽에 있는 QR 체크인을 클릭합니다 QR 체크인을 위한 QR 코드 발급 단계가 진행됩니다 폰을 흔들어서 QR 코드가 나오게 하기 위해 아래에 있는 두 번 흔들어 QR 체크인 열기를 체크합니다 네, QR 코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QR 코드를 만들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약관에 동의하는 단계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의 모두 동의 항목 체크해 줍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본인의 휴대폰 전화 입력합니다 인증 요청 클릭합니다 인증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에서 인증 번호 6자리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인증 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QR 체크인을 할 수 있는 QR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QR 코드를 QR 코드 리더기에 가져가 인증 시켜주면 됩니다 종이의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면 위쪽에 생성된 개인 안심번호에 있는 고유번호를 전화번호 대신 사용해주면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네이버 앱을 실행한 후 두 번 흔들어주면 QR 코드 화면이 바로 오픈됩니다 오늘은 QR 체크인을 위한 QR 코드와 개인 안심번호를 생성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명부를 통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